엄마의 발소리가 귓구녕에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발걸음보다 빠르니까 우선 왼손으로 바지를 올리고 오른손으로 야동파이를 끈다 우진아? 엄마 무슨 일이야?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? 지금 막 컴퓨터 끄고 하려고 그럼 컴퓨터를 꺼볼까나 동작 그만! 너 야동 봤냐? 무슨 소리야? 엄마 팔자국 소리 듣고 너 지금 급하게 야동파이를 끈 거지? 엄마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?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 난 엄마가 걸어오는 소리를 놀라 황급히 버지를 올렸을 것이요 그리고 여기! 여기 바탕화눈에 있는 이 집밖구리 폴더 이 폴더 안에 야동파일이 있는 거 아니야? 어 여보 무슨 일이있어요? 어? 엄마? 자 다들 이거 좀 보쇼 우진 이 녀석이 집밖구리 폴더 안에 있는 야동을 봐서 오늘 하루의 쾌락을 즐기려고 했다고 하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엄마가 미친 엄마? 이런 배려나 새끼를 봤나? 아빠 저 폴더 열어봐 혹시 야동이야? 어! 마우스 건들지마 불안한 쪽 나라가 분께 발이 채 들고 와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그렇지다 걸리면 피보는 거 안 배웠냐? 좋아! 이 폴더 안에 야동파일이 없다라는 거에 이번 주 내 용돈 모두와 폭영수술을 약속하지! 이 슈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? 슈발 천하의 마귀 할망구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후달냐? 오냐? 이번 주 용돈 2배의 인상과 앞으로 절대 폭영수술 강요를 안 하는 걸 약속하지 둘 다 묶어! 준비됐어? 그럼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따로랏 따로랏 짝쿵 짝짝쿵 짝짝 따라리라루 야동이 없네 야동이 없잖아 내가 봤어! 이 미친놈 바지 올리고 마우스 급하게 누르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? 뭐해! 엄마 낼라 탕 깎고! 야 이 새끼 어디가! 안 돼! 안 돼! 우진아! 아까 일은 고마웠어요 엄마가 안 보는 틈을 타 재빨리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다니 우진아 아빤 다 이해한다 남자라면 어렸을 때 그런 호기심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? 아빠 우진아 아빠 우진아 고! 투! 크로스!